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송교창, 골밑, 끝장! 오바가 되면 선수를 앞서야 돼요. 2대2 피켓으로 해서 드레이브 그룹! 송교창과의... 이 때문에 누가 먼저 4번째가 다 아느냐가 관행을 바꿔서 심영호, 다시 송교창입니다! 크로스! 스피드 무브! 또 강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송교창, 이정현, 마무리! 시간이 약간 지져됐는데요. 송교창 2초 남은 상황, 쏩니다. 선거! 브라운, 브라운의 2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KCC. 바로 던져보네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4개의 리바운드, 어시스트 8개. 송교창, 들어갑니다. 페이드어웨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양동구 선수가 본인 가란스를 잘 맞춰서 던졌는데 조금... 어우, 자신 있어요. 송교창! 코너가 열렸죠.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 잘 들어갔습니다. 득점 성공! 송교창! 5개 카운트! 기록하고 있는 송교창. 정의재. 짧아요. 정의재의 슛. 짧았습니다만 돌아서면서... 어우, 들어가지. TV 성공! 올려놨습니다. 자, 앞으로 패스 안 나가네요. 브라운 성큼 들어가서 오른쪽 패스. 레이업 성공! 동교창! 동교창! 스피무브! 득점! 아, 높이가 있죠. 동교창 열렸어요! 포스터. 송교창과의 매치업. 멍거리 블락이에요! 송교창! 어, 포스터. 바로 뿌립니다. 아, 세요. 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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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오죠. 더블팀. 브라운. 송교창. 와이드 오픈. 송교창! 키넬혁이 사방지 중. 예정현 뒤쪽. 송교창. 좌중간 45분 앞뒤에서. 옆으로 이동. 성공! 브라운. 조미까지 물고서 갖고. 빼주라고 했고. 송교창이 받아서. 응수합니다! 송교창의 3점입니다! 송교창! 네. 지금. 수비가. 그. 아주 잘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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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검 올라갑니다. 실패 나가나요? 뚫고 들어갑니다. 반대편 양희중에게 서둘 이유가 없어요. 슛!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3초 2초 슛! 끝! 송교창과 퇴준수가 나란히 매치업을 서고 있습니다. 이 매치업도는 상당히 볼만할 듯한데요. 인사이드서 걸렸고 다시 올라가는 송교창 첫 득점. 이승현이 따라 남았는데 코너로 연결합니다. 송교창 베이스라인 돌파! 아 좋아요. 네. 송교창 레이업! 에코리언의 선점! 돌파고 리바운드 송교창! 실패! 아 좋은 패스에요. 네 송교창! 혐의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정현. 다시 오른쪽 빼줍니다. 송교창 돌파. 원핸드 레이업! 득점! 쐈어요. 그리고 골 밑에 다시 한 번 하승진 빼줍니다. 번졌습니다. 3점! 3포인트! 다시 한 번 브라운. 장민국을 앞에 두고 퍼딩 플레이 시도. 송교창의 자유토 1구. 자, 펠프스의 득점길. 풀발이 됐습니다. 빼줍니다. 열린 찬스. 제쳐놓고 송교창. 베이스라인 돌파. 득점까지! 다시 한 번 흘러나갑니다. 킹입니다. 그리고 송교창! 득점! 천기범 펠프스. 빼주는 과정. 브랜든 브라운 돌려줬습니다. 송교창의 3점! 꽂아봤습니다. 송교창! 됐고요. 돌아섭니다. 떠나 라운드. 외곽 빼줬고요. 돌파 시도하는 송교창. 네, 네. 펠프스. 공출 곳이 열차 않아요. 뒤쪽에 빠져있습니다. 돌려주면서 던졌습니다. 박도받게 되죠. 결국 이 공을 넘어옵니다. 이렇게 돼서 어느 경기를 붙여놓아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도 들어가면서. 반대편. 송교창. 사이로 뚫고 들어가면서. 흑창 성공. 3초 남았습니다. 기간이 없고. 송교창. 두 점 들어갑니다. 랜드링. 짧고. 네. 이것을. KT가. 네. 브라운 선수를. 네. 송교창! 송교창. 막혔고요. 그러나 끝까지. 다시 잡습니다. 떨어져 냈고. 불쌍. 지금 길었죠. 리바운드 송교창. 네. 배드리와 퀸. 브라운드 우측. 송교창. 네. 아 지금은. 송교창. 하나 빠졌는데요. 연각 석 점 들어갑니다. 브라운드 쪽으로. 풀비. 리바운드 송교창. 아 지금은. 힘이 됩니다. 네 올라가야죠. 아 지금 늦었어요. 올라가야 하는 타임을. 지금 버렸어요. 송교창. 김윤태가 막았습니다. 바울이고요. KCC. 송교창의 바깥. 안쪽으로 브라운. 볼비. 또 노초네요. 똑같은 거예요. 김영화가 들어가 봤는데요. 시간은 4초. 송교창 2점 들어갑니다. 송교창 한 번 막히고. 허훈. 김영환. 김영환의 반칙. 잘 들고 성공. 창원인지 수비할 때 보시면. 김시대 선수 수비 위치라고. 하승진을 높이는 위력이 있어요. 레이스도 지금 쉽게 가지 못했어요.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이정현 스톱받고 던갑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살려냅니다. 높게 뜯고. 브랜든 브라운 돌파 시도. 김근 패스 득점. 마커스킨 달립니다. 마커스킨 빼주면서 송교창에게. 득점 응급 반칙까지. 바스켓 카운터예요. 바스켓 카운터예요. 상한 기타 보이기도 하고요. 송교창. 블랙샷. 이 과정에서 반칙. 이정현 선수 가진. 하승진입니다. 적은 공간에서 브라운. 송교창까지. 석점 짜리가. 자. 비어있는데요. 브랜든 브라운 어렵게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리바운드. 전주 KCC입니다. 제임스 베이스. 올려놨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어디로. 리바운드. 리바운드 어디로. 헬드볼이 선언됩니다. 이번엔 예정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티민 씨도. 방책. 방책.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송교창의 두 번째 제이크론 성공. 오진견. 송교창. 스킬을 노리는 박찬희 선수입니다. 송교창. 쫙쫙 들어갔어요. 다시 도전. 그리고요. 정의재. 살려냈어요. 브랜든 브라운. 짧게 빼줍니다. 정의재. 골밑에서 송교창을 찾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마주하는. 이정현과 박찬희였고요. 높게 던져넣습니다. 송교창. 오른쪽 코너 찬스를 봐줬습니다. 이번엔 실패. 송교창 상대로 밀고 들어가서 던집니다. 높은 포물선 들어가진 않습니다. 리바운드 KCC. 마커스킨. 바운드 패스. 송교창. 날아올라. 갑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작도. 블락샷에 걸립니다. 송교창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선택. 찰스로드. 두 명 사이에서. 돌아섰습니다. 블락샷. 송교창. 브라운 두 명 사이에서. 바운드 패스. 스킨이 빼줘요. 송교창. 어렵게 잡아서 올라갈 때 휘스를 올립니다. 못했어요. 빨라요. 마커스킨. 홀로 있습니다. 빠르게 올렸습니다. 송교창이 어느새 따라 들어와서 100점을 넘으리겠습니다. 이정현 선수입니다. 파고듭니다. 짧게 빼줬어요. 이정현 하이팟. 2. 2. 2. 4. 3. 2. 1. 2. 2.